성수연님 주영님의 맑은 목소리 덕분에 황사가 거치는 기분 유혈씨가 이주혁씨에 대해서 미세먼지 한 번도 안 마신 목소리라고 기억하시죠? 네네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때 영광이었죠 혼자 나오셨지만 밴드 기프트 멤버 다른 멤버들 좀 소개해주세요 기프트에는 베이스를 치고 있는 막내 형우 김형우 군이 있고요 또 저희 맏형 정의겸씨가 또 계십니다 3인조 네 제가 김형우 군 정의겸씨 이렇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저희가 사이가 좋고 되게 친하고 이번에 복면가왕 할 때도 그 둘이 정말 저한테 힘이 많이 되셨어요 아 그래요? 형 복면가왕 하니까 바쁘니까 나머지 일들은 우리가 다 도맡아서 할게 응원도 되게 많이 해주고 주로 버스킹을 많이 했고 네 예전에부터 버스킹은 한 5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거 복면가왕 3관왕 기프트 이름이 알려져서 너무 좋죠 아 당연하죠 너무 좋은 기회였고 저희가 아직 무명이고 인디밴드인데 이런 저희를 불러주신 제작진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 940915 생일 알아봐주시고 응원해주셨던 시청자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도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그래도 주목을 이주혁씨가 받은 건 밴드 오디션 슈퍼밴드 때 관심 폭발했죠 아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관심을 받아본 게 네 네일의 김종환이 부드러운 보컬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 네 그랬는데 네 제 정말 아내같은 밴드고 네 제 우상같으신 롤모델이신 분인데 네 네 그런 분한테 그런 칭찬을 들으니까 네 뭔가 정말 자신 자존감이 그냥 어 그런 것도 있었고 꿈만 같았어요 아 이거 방송이라서 일부러 저러시는 건 아니겠지 네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아 그 정도였어요 네 네 슈퍼밴드에서 주혁씨는 루시팀으로 준우승을 했고 기프트 멤버 김영호는 피플 언더 브릿지로 각각 결선에 진출했는데 네 다른 멤버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? 자고 있을까요? 아마도 예 지금 꿈나라에 있지 않을까 예 보통 다 잘 시간입니다 그쵸? 네 그 슈퍼밴드에서 노래 한마디에 귀가 녹아내렸는데 그때 돈 맥클린의 빈센트였던 거예요 아 맞습니다 몇 소줄만 조금 붙어갈 수 있을까요? 네 자 오늘 보는 라디오고요 네 한 번만 다 시켜주십시오 네 자 기타